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NE가 1종 시멘트를 15.2% 오른 가격에 공급하기로 레미콘 업계와 합의하면서 시멘트를 원재료로 하는 레미콘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 CN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를 기존 톤당 7만 8천 8백원에서 9만 8백원으로 슬래그 시멘트를 기존 톤당 7만 1천 9백원에서 8만 3천원으로 인상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연합회는 지역별 중소레미콘 업체들이며 유진, 삼표, 아주 등 대형 레미콘사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소속으로 이들과는 별도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될 전망입니다.